안녕하세요 저는 박남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매니토바 위니팩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또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구경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게 좀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구요 오늘은 베트남 샌드위치집에 가서 밥을 먹을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겁니다 존댓말을 해야할지 반말할지 모르겠는데 존댓말 하는게 낫겠죠 뭐 어쨌든 친구들아 보고있니 놀리지마라 어쨌든 어 야 샌드위치집 가는길도 보여드리고 또 샌드위치도 보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see you later 오늘의 OOTD okay let's go I found you okay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그리고. 어떠하니? 나는 이거.. 너무 잘 안 어울리네요 제가 너무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.. 저거 너무 잘 안 가요 저는 오늘의 롤A gallery에.. 너무 조금.. 진짜.. 너.. 좀 더.. 네.. 알겠지.. 네.. 어디있어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듣게 돼가지고 그거 하나 듣고 이제씩 들어가는 기기입니다 미니팩 하늘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다녀왔고요 5시 반에 제임스랑 스프린팅이라는 선수 운동이 있거든요 엄청 빨리 달리고 걷고 빨리 달리고 걷고 하는 건데 그게 지방 연습이 되게 좋대요 그거 운동하고 집 와서 밥 먹고 하면은 그게 하루 일과의 끝입니다 지루한가요? 음..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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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? 어디? 그저 잘 못한다는 말 이 탈락을 하는거죠 ㅋㅋㅋㅋ patriarch 이 세종말을 다 치 ro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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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